지난주 설교회에서 제가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텀날 때마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대전역 인근 편인데요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역 인근의 어떤 건물의 한 층을 전부 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초밥집도 있고 또 덮밥집도 있고 또 햄버거집도 있고 또 양식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청년 창업을 도왔는데요 처음에 17개 가게가 오픈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지 다 문을 닫고 7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개 남은 식당들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 파리를 날린다 이게 이런데 쓰여지는구나 할 정도로 손님이 너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창업한 청년들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지원금도 이제 만료가 돼서 다 끊겼고 이제 손님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이제 문 닫기 직전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이 골목식당 팀에다가 간청을 했댑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역 이제 인근 편 그러면서 이제 골목식당이 한 몇 주간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씨가 이제 대전역 한 층에 있는 식당들을 다 방문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걸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을 무섭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맛도 최악이고 또 위생도 최악이다 누가 이런 데서 돈 주고 사 먹겠나 집에 가서 밥 먹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때려치워라 이게 뭐냐 얘들 장난도 아니고 막 무섭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가 좀 흥미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예정에 없던 미션 현장을 방문해 역대급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막 역대급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섭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막 잘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초도 안 돼 있다고 야단을 맞는 겁니다 이제 그 쭉 이제 청년들이 야단 맞고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유독 이제 한 청년이 막 심하게 야단을 맞는 겁니다 뭐 안절부절할 정도로 막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야단을 막 엄청나게 맞고 백종원 씨는 이제 가고 그 청년이 이제 자기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식당 한쪽 구석에 구석진대에서 우는 거예요 흐넣게 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을 불켰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꼭 내 아들을 보는 것 같고 내 딸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혼미하고 힘든 삶을 사는가 이게 막 전이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눈시울이 불거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규정 짓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아버지 부재의 시대 혹은 롤모델이 없는 세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들이 저는 늘 마음이 참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나타난 세계 경제의 변화 특징을 통칭하는 이게 경제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 일반화돼서 이 용어가 의미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도 지금이 뉴노멀 시대다 뉴노멀 시대다 이런 글들을 제가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 노멀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정상 혹은 정상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를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정상적이던 것이 비정상이 되고 또 반대로 예전에 비정상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정상이 되고 정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표준이 되고 이런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를 표현하는 게 뉴노멀 시대거든요 지금 동성애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기들 용어를 쓴다는데 중국에서는 뉴노멀 대신에 신창타이라는 용어를 쓴다는데요 뜻은 똑같습니다 중국어로 신창타이가 뭐냐? 새로운 정상 상태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상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평생을 이게 표준이다 이게 옳다고 믿어왔는데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기존 질서가 바뀌는 것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속도의 변화로 치면 1, 2위를 다툴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사회가 무려 300년, 4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던 이 근대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 40년 만에 이거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 청년세대 할 거 없이 이 뉴노말로 표현되는 모든 질서가 지금 다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멀미가 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모든 질서가 다 뒤죽박죽이 되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아까 제가 이 시대를 표현한 게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롤 모델이 없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기성세대도 지금 처음 겪는 지금 세상인데 누구를 우리가 지도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불켰다 그랬는데요 또 어떤 프로에서 저도 똑같이 눈시울을 불킨 적이 있는데 그 서울의 어느 식당인데 거기는 이제 이 청년의 아버지가 부재하신지 엄마하고 이 청년이 둘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그날도 백종원 씨가 민망할 정도로 야단을 치듯이 청년은 더 심하게 야단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청년이 엄청나게 꾸질함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온 시청자가 다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백종원 씨가 가고 나니까 이 청년도 그 구석에 주방 구석에서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우는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 우는 아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실이 붉어졌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수건으로 눈을 다 닦고 그렇게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울고 났더니 지적받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속은 후련하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의욕을 가지고 또 시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인상적이었을까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니까요 롤 모델이 없는 시대니까요 꿈을 가지고 식당은 열었지만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막 혼을 내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속은 후련하다고 저는 바로 지난주인데요 이제 제가 아끼는 한 후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후배 목사님은 옥한은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제자 훈련을 더 다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옥한은 목사님을 가까이서 도왔던 그런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만약에 지금 옥한은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걸 참 조금이라도 이제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신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가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옥 목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네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위해서 애쓰는지 내가 다 안다 수고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도 네한테 뭐 하나 해주랴 뭘 도와주랴 만약에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자기는 바로 대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지금 캐척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신다면 다른 아무것도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롤 모델이 없는 시대 얼마나 그 스승이 그리웠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냐고요 이렇게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롤 모델이 없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 그게 가정 가정이 우리 부모도 어려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롤 모델로 생각 안 합니다 웃기면 아재 개그다 그러고 웃지도 않고 뭐라고 지도해 주면 아빠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그러고 인정을 못 받는 아픔을 우리 부모가 겪고 있고요 이게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매를 드셨어요 늦게 다니고 그러면 종아리 맞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과격한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하면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받지만요 거기에 항변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같았으니까요 지금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하시는지 화를 내시는지 공감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지 이런 교육이 가능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교육이 안 됩니다 가위 들고 머리 자르는 거 고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닿냐고 말을 하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온 동네 애들이 다 그러는데 왜 아빠만 그러느냐고 아빠 너무 구식 아니냐고 교육이 안 되는 시대예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답을 구했을 때 주신 게 오늘 본문 에베소스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견고한 기초 만들어주기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에베소스 6장 4절이 바로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두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에베소스 6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교훈이라는 기둥 훈계라는 기둥으로 아이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지침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꽤 많은 책들과 추석을 뒤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교훈의 원뜻이 뭘까 또 그다음 나오는 훈계의 원뜻이 뭘까 이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 해석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뭘 취해야 되지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이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인데 강조하려고 그렇게 두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교훈은 일반적인 교육을 표현하는 단어고 뒤에 나오는 훈계는 그 일반적인 교육을 말로 언어로 교육하는 게 그게 훈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취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여러 자료를 보는 가운데 곳인데 이상규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글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장이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에베소스가 쓰여지던 그 당시 1세기 그 사회에서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여지던 단어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상규 교수님의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소스 사장에 나오는 이 두 기둥 교훈과 훈계라는 이 두 기둥에서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 문제로 놓고 우리가 숙제처럼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거기서 제가 좀 추출을 했다 그럴까요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신앙적인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제가 뽑았느냐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먼저 나오느니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1세기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자유시민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교육이 뭐냐 노예 교육이 있었다 노예 교육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을 위한 교육은 전부 기능적인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노예들을 위한 교육에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양교육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겁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이 파이데이아라는 속격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이방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자기 자녀가 그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육을 시킨 게 파이데이아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건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의 파이데이아로 양육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그리스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파이데이아 교육을 그 사회가 시켰다면 예수 믿는 가정은 국적불명의 이상한 그런 사상과 교육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권사님 딸이 나 크리스찬이야 난 세상 사람과 달라 저도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억울해 할 때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 아빠 딴 집애들 다 물어보세요 통금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더 내가 난감한 게 또 그 다음 말이래요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이 사실일까 봐 나 지금 못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집애들이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을 해수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가정으로서의 이 긍지 이 정체성을 놓고 자존감이 회복되도록 정체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걸로만이 아니라 이 정체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주의 교훈이라는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다음 나오는 훈계라는 교훈을 가지고 제가 추출한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숙제가 뭐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이 훈계에서 어떻게 이 2번을 내가 추출할 수 있었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훈계는 헬라우르 누떼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떼시아는 습관 혹은 훈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떼시아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이 몸과 마음의 습관을 개발해서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훈련 이게 누떼시아래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이기를 불이 나면 이 소방관들이 머리로 계산 안 합니다 딱 불이 났다 그러면 훈련한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생각 많이 안 해요 바로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저렇게 조치를 취하고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 인공호흡은 저렇게 하고 이게 누떼시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답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나오는 이 훈계라는 단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건훈련 거룩훈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그것이 몸에 습관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제가 잘 되새기면서 먼저 저희 가정에 이것을 접목을 하고 제가 참 반성하고 그 생각하면 저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의 파이데이아 양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의 누떼시아 그렇게 같이 간 교육에 힘쓰되 그냥 잔소리 면받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금지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거룩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존으로서 나는 이런 거룩을 향하여 나는 경건을 향하여 몸에 베여있는 교육을 받았다 이 누떼시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던 즈음에 제가 21일 기도해 그때 느해미아를 가지고 21일간 말씀을 전했던 거 아마 많은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불쑥도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들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19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로 이미 미국은 성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타락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다니던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애들이 다 기숙사를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게 당연히 한국에는 남자 기숙사가 따로 있고 또 멀찍이 떨어진 데서 여자 기숙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자 기숙사는 남자들 출입금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 구분이 없습니다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 하니까 2층 침대에 룸메이트가 지금 2층에서 자고 있는데 주말에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룸메이트가 자고 있는데 거기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기말고사 때 식당 카페테리아를 공부할 수 있도록 24시간에 개방을 해 줬는데요 그래서 한국인 후배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지나가니까 저보고 형, 섹스 머신이 지나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룸메이트한테 무슨 그런 흉측한 별명을 붙였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믿지 않아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던 학생들이 지금은 50대 후반이 되고 60대 초반이 되고 다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된 생각을 갖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자녀하고 부모 교육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일수록 신실한 가정일수록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많다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를 마음 아파게 듣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먼저 그 부모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속상하세요? 자꾸 눈물이 나십니까? 정말 애쓰시는 거 하나님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악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고 너무나 애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파이데이아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잘 세워지도록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눈떼이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말문이 막히면 우리 성윤리 연구소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에 지금 설명이 잘 돼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을 왜 견뎌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있다 이걸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 뒤 창리 18주년을 기념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교육 안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10권짜리 번역서가 나옵니다 연령별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상도 만들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자녀교육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파이데이아와 누떼시아 교육이 일어나도록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인기 폭발해도 아무리 냉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마가복음 1장 37절 만나서 이러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찬나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주님이 거기 휘둘리지 않으시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있어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 상관없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 생각이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온도계 같은 인생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깥이 32도예요 잘 아는 학생들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하 10도예요 잘 분석하는 학생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는 학생 이 온도계 같은 학생이에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 바깥이 지금 35도라도 바깥이 지금 40도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당 안에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25도를 원한다 하실 때 온도 조절계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을 걸어가며 그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을 만드는 교육 이게 파이데이야 이게 누떼시아 교육 아닙니까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20대 80의 법칙이다 미국이 저렇게 성적으로 단악하고 물난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미국이 미국일 수 있는 건 그 80%를 끌고 가는 20%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 나는 내 아들이 온도계 같은 80%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20% 안에 드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그 책 첫 페이지에 기록된 말씀 지난주 인용했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자녀교육 기준은 예전 70년대식 우리 부모가 기준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온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자녀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 견고한 새로운 기초로 만들어지는 기준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지도대로 양육받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